오늘부터 2학년 비방 금잔디는 주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어떻게 된 거야? 여행 가는 거야? 자 출발! 이제 아래를 봐 보이냐? 내 마음? 이러지 마 이거 이건 뭐 미안해 다시는 아닌 척 하지 마 윤지우는 더 이상 F4가 아니다 준표야 윤지우와 금잔디를 이 학교에서 추방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날 좋아한다고 한마디면 돼 미안해 넌 방금 마지막 기회를 쳐버린 거야 심심풀이 이상은 안되겠더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해 이젠 너랑 상관없잖아 금잔디한테 상처 주면 친구도 나만이고 죽여봐야 할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말하는 일이지 이런 짓까지 안 하게 솔직하면 좋잖아 미친 새끼 뭐라고요? 좀 일어나봐 인마 네가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던 그 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거 진짜냐? 미안 너희 둘 다 고집이 웬만해야지 아 또 한다고 했던 거나 빨리 해봐 네가 듣고 싶은 그 말 잠깐만 어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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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